2. 선수로 뛰었기 때문에 또한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1게임 이미 출발했습니다. 빠른 스피드로. 많이 하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흑회한 플레이. 오히려 지금 벤치가 더 긴장하고 있어요. 에이스전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정말 엄청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요. 주장이고요. 또 안으로 굽히면서 각도를 좁혀놨습니다. 네네. 어우 그 정도까지 보이세요. 대단한 치룬 선수들이라서 그런지. 자기의 가진 그런. 굉장히 코스면에서도 볼이 깊고 또 쳤을. 수가 없죠. 맞습니다. 잘 발굴을 해내신 것 같습니다. 수는 작년보다도 굉장히 볼의 파괴력이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 어. 오퍼드에서 굉장히 코스가 깊고요. 볼이 약간 이렇게 위로 튀는 그 러버의 구질 때문에. 긴 서비스. 받아주는 권한. 안정적인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격. 그렇습니다. 또 그만한 능력이 있. 예. 듣기 때문에 권하현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짧은 서비스. 토근 것 같습니다. 권하현이 게임 포인트. 살려내줘. 강하늘 선수는 시야가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려움이도 보입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그래요. 이뤄졌어요. 만약 같은 나이에 선수들이 했다면은. 무리하게 공격으로 들어갔을 거를. 페인트 모션을 써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한 번 더 견뎌줄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쉽지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공격. 공격. 그리고 또 공격. 좋았어요. 지금까지 견뎌주는 거 좋습니다. 짜릿한 박수도 나왔습니다. 바나나 플립. 권하현 팔려내끼도 받아 냈습니다. 1대2. 박사를 가하는. 그래도 한 번 더 견뎌주고. 디펜스적인 면에서도. 지금 괜찮습니다. 첫 무대인데도. 정말 노련하게. 경기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가 났을 텐데요. 지금 좋습니다. 대각선 깊게. 권하현 받았고요. 3대4. 4대4. 아. 커스 질 때 받는. 범심률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단번에 공격. 어우 좋아요. 공격 찬스.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한 번 견뎌주고. 그 다음 공격 찬스로 가면은 더 많은 방으로 이어질지 서비스 석 어 좋았어요 볼이 오기 전에 권하인 선수가 걸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예 그리고 범실 조금 약한 면이 있었거든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짧게 내준 공 백핸드 꺾어놓습니다 살려있는 공 반대편 코스 강환을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하현 그리고 권하현의 3구 5구 공격까지 파고 들어야 됩니다 경기력으로 지금 경기를 잘 풀어나가고요 저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펜홀더이기 때문에 권하현 선수 이 게임을 가지고 와 있습니다 3게임 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강하게 뭐 움직임을 크게 하진 않고요 아주 감격 오오오 3대5 오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작전에서 조금 더 여러 방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권하현 2점차 리드 3구 5다 아쉽게 됐고요 한 점차 4대5 아쉽게 됐고요 4대5 5대5 5대5 3대5 5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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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